저희는 4 멤버들을 방문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마스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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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스쿠입니다!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이름을 맞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수입니다. 팀 리더, 메인보컬, 프로듀서, 비주얼. 와우, 비주얼! 모든 것! 그냥 모든 것!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이름은 우수입니다. 팀에서, 메인보컬과 리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언어를 해주셨네요. 봉쥬. 어서바, 어서바. 모든 언어로는 다른 언어로를 해야돼요. 다음 멤버들이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쿠의 이륙입니다. 팀에서 랩과 영상 자작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스쿠의 이름은 이륙입니다. 제 포지션은 랩과 비디오 디렉팅입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음? 아, 또 있어요?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스 2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 대포포. 대암오. 아 봉쥬 여기까지. 나는 오늘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멤버는 안녕하십니까. 마스크의 에이스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랩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크의 막내 히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스크 히제입니다. 저는 정말 보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저는 마스크에서 가장 작은 멤버입니다. 네. 저는 마스크에서 가장 작은 멤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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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룩이의 룩이예요. 여러분이 데뷔한 지 10일밖에 안 됐어요. 데뷔한 지 10일밖에 안 됐다는 아기입니다. 간단 아기죠. 진짜 완전 완전 아기. 베이비 베이비. 근데 저희는 사운드케이드 질문을 드렸어요. 저희 모든 관객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저희 사운드케이드 찾아오시면 다 이 질문을 대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 별에서 오셨는지 일단. 어느 별에서 오셨는지 일단. 저희는 태양에서 왔습니다. The sun. The sun. You're from the sun. Why are you from the sun? 뜨거운 길을 받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적셔줄. 내 남자가 왔습니다. 뜨겁게 적셔요? 뜨겁게 적셔요? 불태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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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워드리겠습니다. 적히고 태우고. 좋습니다. 네. They're from the sun because they're hot and they want to burn you up and also cool you down at the same time. So that's a very interesting answer. But mask is a very unique group name and it's not spelled with a K, it's spelled with a C. M-A-S-C. M-A-S-C. So what does your group name mean? 네. 그룹의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마스크는 masculine의 약자로. 그렇습니다. 사내답고 남자답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Manly. Yeah. 사실 한국에서 마스크는 이 마스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이 마스크가 안 좋은 공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니까 저희도 저희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반패가 되고 안식이 되고. Mask. It's mask. It's mask. It's mask. The reason why they're called mask with a C is because it's shortened from masculine meaning manly and everything just what a man is. And so that's why they're called mask. And also, you know, the mask covers your mouth and it protects you from the bad air and things like that. So they want to be the protectors of the music industry here. Yes. Is it your, how many times have you guys actually done radio then? If it's only been 10 days since you guys debuted. 10일밖에 안 됐으면은 라디오를 지금 몇 번 하셨어요? 지금. 세 번째. 세 번째요? 영어로 진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처음이죠? 처음이죠. 어떠세요? 난생 처음이고요. 앞으로도 처음일 거 같은데. 뭔가 영어도 느는 것 같고. 네. 제 속에 잠자고 있던 영어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공동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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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때 당시에는 끝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어설프고 얼어있고 그랬던 모습들이 귀엽기도 하고 또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 같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Ace가 첫번째 대표부터 시작했을 때의 가장 유명한 순간이 있었을 때의 쇼케이스였고 그 후에 그 아드레널랜을 잃지 못했을 때 그 후회는 안 되었을 때 그 후회가 다시 생각했을 때 그 후회가 되면 전부 다가가고 싶었을 때 그 후회가 좋았을 때 그 후회가 좋았을 때 그 후회가 좋았을 때 그 후회가 좀 더 불안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팬들이 그 후회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첫 방송! 방송 무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첫 방송은 아무래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무대도 처음이고 관객들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단 많이 긴장을 했었던 것 같고 연습했던 거에 반의 반도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아쉬운 마음만 가득한데 그래도 첫 발을 내린 거니까 그래도 생생하게 좀 흥분되는 기억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지아 했다. 딱 그 때 번째 TV 방송이 나왔어요. 방송이 많이 느끼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그vid의 그치로 교환했는데 좀 하긴 그치로 또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못해보셨다는 사실이 약간... 조금 웃겨 가지고있으니까... 하지만 아직만 여러분의 팬분들이 사랑해. 각자 팬분들은 다 네 사랑해 선생님 여러분은 지금 생생력이 있는 상장입니다. 여러분은 좀 더 친해진 것인 것이죠. 지금 이제 막 데뷔했지만 선배님들이랑 되게 친한 분들이 있다고. 누구랑 친하세요? 각 멤버들이 다 있을 텐데 제가 특별히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제가 빅스의 앤 씨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같이 댄스팀을 만들어서 같이 댄스팀 활동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서울에 와서 오디션도 같이 보러 다니고 하다가 먼저 빅스로 데뷔를 했고 애니, 그 다음에 저는 이제서야 데뷔했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데뷔한 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얼어가지고 정신도 없고 방송국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구나를 알고 있었는데 누가 이제 툭툭툭 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또 허리를 이제 90도로, 안녕하세요.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근데 야! 이러면서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고개를 드니까 하견이가 먼저 찾아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깜짝 쇼로 보여주려고 한동안 이제 일부러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내가 준비 다해서 방송국에서 멋있게 만나고 싶어서 숨기고 있었는데 먼저 어떻게 알고 리허설하는 거 봤다고 달려와가지고 야! 카메라 좀 봐! 하하하하하하 좋은 팁! 선배님! 선배님! 이дуk, I asked him who he was really close with and surprisingly, he is very close to VIXE's leader, En. They went to middle school together and then they soon, in high school they kind of danced together. And when they came to Seoul, they even auditioned around together. And obviously, En had debuted as a member of VIXE earlier and 이duk is now just debuting. 그리고 최근에 데뷔했을 때, TV 프로젝트 시스템, 이륙은 안에서 데뷔했을 때, 이륙은 안에서 데뷔했을 때, 그런데 안에서 카메라 레허설을 봤을 때, 이륙은 안에서 이륙을 했을 때, 이륙은 왜 이륙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시에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지, 정말 신기한 게, 빅스 컴백 날하고 저희 데뷔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친했던 친구가 먼저 데뷔를 하면서, 정말 응원도 해주고 좋아해야 되지만, 저는 아직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제가 연락을 안 하고, 멋있게 되면 다시 만나야 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연락이 뜸해졌었는데, 깜짝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날 만나고, 다시 전화도 한 시간 동안 하면서,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 이제 방송국에서 만날 때마다, 엉덩이 치고, 엉덩이 치고, 그냥 한 시간 동안, 전화가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다른 연예인분들이랑 친한 멤버들 있어요? 에이스입니다. 저는 비투비의 이민혁 선배님과 대학교 동창인데 대학교 동창인데 되게 많이 친했는데 먼저 저는 군대를 갔었고 친구는 데뷔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선배님 되셨는데 많이 응원해주고 잘됐다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말 해줘서 고맙고 같이 활동을 못해도 멍멍하게 응원해줘서 고맙다 친구야 땡큐 너무 아름다워! 에이스는 비투비의 멤버 민혁과 함께 학생을 갔는데 에이스는 공연을 먼저 가고 민혁이 비투비에서 비투비에서 데뷔를 먼저 데뷔를 했었고 데뷔를 데뷔를 했었고 아직도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워! 데뷔를 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선배 친구들이 있어서 좀 더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미 이 시스템이 있는 친구가 이미 인사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시스템에 따라서 좀 더 인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를 했었고 피지컬 커피이 되었고 피지컬 커피이 되었고 피지컬 커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손에 딱 이렇게 들었을 때 그 기분은 어땠었나요? 우리 우수씨? 아, 저는 사실 그전에 앨범을 한 번 받았었어요. 원래 다른 팀으로 데뷔를 했어가지고 받았었는데 그때는 정말 어렸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 앨범에 두 곡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뜻깊고 사실 못 열어봤어요. 그냥 이렇게만 들고 다녀요. 아직도 제가 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진짜요? 네, 아직 한 명밖에 없어요 준 사람이. 누구한테 주었었죠? 블락비의 권이라는 친구. 아, 권이. 네. 네. 넌 그럼 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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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이니까요? 네. 작사 작곡하신게 맞죠? 작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앨범에 두 곡을 작곡을 했었죠? 작곡을 작곡을 했었고 앨범에 두 곡을 작곡을 했었죠? 앨범에 두 곡을 작곡을 했었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더 더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희제 씨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저는 제일 먼저 일단 부모님한테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앨범 받았을 때 뭔가 저희들의 뭔가 뭐라하지? 애환. 그러니까 힘들었던 생각과 또 노력했던 것들 이런게 다 응집되어 있는 거잖아요. 응집? 쉬운 단어 없습니까? 꾹꾹 담겨있는, 꾹꾹 눌러서 담겨져 있는... 어려운 말 쓰지 말라는... 이게 정말 뭔가 신성,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어서 저도 솔직히 이렇게 쉽게 바닥에도 잘 못 내려놓고 고이고 이렇게 들고 갔던 기억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받고 나서 더 기뻐하시고 히제이 자세히 배송을 한 번에 보게 될 수 있는 바로 피지컬프를 한 번에 보내는 것들 그리고 모든 앨범과 피지컬프를 한 번에 보내는 것들 모든 모든 노력이 담겨서 모든 힘이 담겨서 다해가고 모든 재생과 다행이 진행이 담겨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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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다해가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것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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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만 놓고 그는 안으로도 아기처럼 아기처럼 어린이들 근데 저는 완전 이해가 되었는데요 저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3년 동안 같이 연습생 생활을 3년 동안 했을 때 어땠어요? 굉장히 시트콤 같았죠. 하루하루 시트콤 같았어요. 시트콤 같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어려운 말 안 쓰려고 했는데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이런 게 다 있었는데 힘들 때는 저희가 못 먹고, 배고프고, 차비 없고 이럴 때 그리고 기뻤을 때는 사실 먹을 게 있거나 회식하거나 먹는 날, 하루 제끼 먹는 날 뭘 먹을까 고민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정말 아주 간단한 아이들이에요. 사랑해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들이 많이 먹었을 때 그들이 많이 먹었을 때 그들은 정말 행복했을 때 그들은 3일 동안 먹었을 때 그리고 한국 바비큐를 먹었을 때 그리고 한국 바비큐 그래서 한국 바비큐 좋아해요. 고기 사랑하거든요. 끝나고 회식하라. 저희 일단 음식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음식 얘기 저는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음식 얘기는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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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식을 조금 전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 나라들에 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데뷔했을 때 어떻게 가능했어요? 데뷔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팬들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제가 영상 감독을 하는 출신인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모션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저희들끼리 그죠? 저희들끼리 만들었어요. 랩메이킹을 하고 창작 연기를 짜고 운전해서 직접 가고 그다음에 이제 작곡을 해오고 저는 연출을 저는 춤을 짜고 서로 짜가지고 의상도 각자 옷 각자 옷 메이크업은 이제 또 도움을 주셨어요. 지인의 수업을 받고 정말 저희는 이렇게 메이드를 해서 픽업을 또 제가 운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의사 차리셔도 되겠어요. 네.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연출 출신이다 보니까 스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냥 정말 별 생각 없이 뭐는 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께서 생각 이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SNS에 올렸는데 오히려 외국에 계신 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좀 신기한 따름이죠. 어떻게 저희들도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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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주 인지에 대한 영상이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며 리액션을 제작했고 제작업에 대한 제작업을 제작하는 제작업을 제작하는 제작업을 제작했고 제작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업을 제작한 제작업을 제작했고 제작업을 제작한 제작업을 제작했고 제작업을 제작했고 그 영상 찍었을 때 몸 관리를 많이 못해서 아쉬웠다는 얘기를 제가 아 예, 예, 예 어, 누구예요? 누가 제일 아쉬웠던 거예요? 그게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서로가 많이 지쳐 저희가 그때 정말 먹는 거 하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도 했지만 그렇게 몸 관리를 많이 했을 때가 아니라 저희 다 얼굴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었어요 고장이 났었는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그게 갑자기 찍어가지고 네, 저희도 갑자기 이게 착착착 진행된 거라고 하자야 해가지고 내일 바로 해버려가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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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jon다의 noshtashed 아 오우 밖에서 지금 저한테 정보를 계속 주고 있어가지고요 judoka 근데 영상을 보면은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데 아 근데 그정도로 심하게 변한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정도로 심하지 않으니까 특히 에이스 정말 못 알아보실 거예요 저는 제가 봐도 못 알아본 거예요 에이스 씨는 뭐예요? 살 너무 많이 쪘기 때문에 거의 뭐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노란 머리가 지금의 핑크 머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영상을 시청해 볼 수 있을 때 오늘의 멤버들을 만나는 게 에이스 에이스는 그 전에 좀 더 초빙이었어요 근데 이 영상이 바로 말해봤는데 이 영상이 빨간 머리가 있는 사람은 지금 빨간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사람이에요 혹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없을 수 있을까요? 그니까 이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연습생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위에서 정말 언제 데뷔해? 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게 사실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막 뭐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인들한테 봐라 우리 뭐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려고 올렸던 건데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다음날 눈을 뜨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회사 사장분들도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거 이제 데뷔를 해야겠네 해야 한다 일이 꺼졌다 일이 꺼졌다 일이 꺼졌다 일이 꺼졌다 잘했네요 아주 잘했네요 회사한테 한 방 먹였다 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그 날 아침에 일어났다 그 날 아침에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 그 회사는 알았다 그럼 이제 데뷔할 필요가 만약에 없으면 큰일 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존경했다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본인 일을 다 한 거잖아요 본인이 본인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데뷔를 한 거 맞잖아요 사실 그쵸 밖에 있는 매니저분들도 다 듣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랬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I'm just kidding I'm just kidding basically I was just giving them props because they really made everything for themselves and of course there are people that helped but the idea to make that video and to put it up I think was a great idea but you know you must have read a lot of comments on the video then 그 영상이 그렇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는 꼭 좋은 반응만은 있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도 좀 상처받았던 그런 댓글들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음 솔직히 상처받은 댓글을 보려고 해도 다 네 사실 외국어 사실 외국어 그리고 약간 번역기를 돌리셔서 한국말로 쓰셨는데 약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거 그런 거여서 솔직히 상처라기보단 의문만 가득했었던 상처를 받을 수가 없었던 상처를 받을 수가 없었던 당신은 행복을 주지 않았다 상처를 받을 수가 없었던 상처를 받을 수가 없었던 상처에 진짜 상처에 상처를 받았던 상처에 없었던 상처에 상처에 상처를 받았고 상처에 상처에 잘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들을 사용하여 한국어로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들은 궁금증이였어요. 그들이 그 비디오를 말하고 싶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한 곡을 듣고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방송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2개의 방송을 노래하고있어요. 되게 자신만만하신가봐요. 저희 원래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노래 하나밖에 안하고 가거든요. 선물을 드려야죠. 저희는 미니앨범으로 나왔기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가장 많은 우리의 기자가 여기에서 1곡을 라이브를 노래하지만 2곡을 노래할거에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정말 믿을 수 있을거에요. 근데 저희들 너무 좋아해요. 저희들 너무 인투지아스틱. 그리고 너희들끼리 많이 라이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 되셨나요? 그럼요. 다케 준비 되셨나요? 렛츠고! 알겠습니다. Here is Matt singing 왜 또 나야? Why always me? 라이브! In the sound case studio! 예! 음! 내가 있던 자리에 아직도 기다린 거 같지 나 정말 그대가 내게서 떠나면 안 돼요 예아 평소와 다른 네 눈빛에 난 울적해지잖아 하나 둘 변해간 네 뒷모습만 보게 돼 늘어만 가는 내 한숨에 누군가 필요해 날 위로해줘 그때는 내게 남아있지는 내가 매일 밤 돌아오는 길이 멀어 가름이 무겁잖아 날 보는 시선들이 차갑게만 느껴져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어 이 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져 이 길 시간이 그런 것 같잖아 누가 있던 자리에 아직도 기다린 거겠지 나 정말 그대가 내게서 떠나면 안 돼요 예아 왜 또 나야 어제도 그랬잖아요 손가락질하지마요 고개 돌리지마요 내꼬나게 언제나 그랬잖아요 손가락질하지마 고개 돌리지 말아요 야 나 지금 위험해 위험해 누가 날 위로해 위로해줄까 유일하게 너의 귀를 원했어 내 전부를 너에게 주고도 줬어 근데 이게 뭔데 네가 뭔데 날 흔들어내 어 답답한 건 나야 네가 처음부터 갖고 오는 것 같아 일기적인 내 행동과 말투에 다 실증이 났잖아 하지만 다른 사람과는 넌 좀 달랐어 이젠 익숙함에 도망가지 않게 계속 옆에 있어 너조차 전하면 안 될 것 같잖아 난 자리에 아직도 기다린 거겠지 나 정말 그대가 내게서 떠나면 안 돼요 인사를 채워줄 수 있게요 왜 또 나게 어제도 그랬잖아요 손가락질하지마요 고개 돌리지마요 왜 또 나게 어제도 그랬잖아요 손가락질하지마 고개 돌리지마요 어느 날 지나가면 그때로 돌아가요 이젠 전혀 상관없네요 신경 쓰질 않아요 너도 날 잘 알잖아 근데 왜 도망가요 어깨든 도망가도 돼요 어디라도 갈 테니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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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You Guys That Was Mask Live and the Soundkey Studi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우우수씨가 네 좌작곡 네 네 좌작곡 다 하셨다고 네 예 어떤 영감을 받았기에 이런 노래를 쓰셨습니까 말한 적이 있는데 축구 선수 중에 이탈리아 선수인데 immortal 그 선수가 유니폼에 골 세레모니를 넣었고 Why Always Me라는 되게 악동 이미지거든요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아 좀 저게 반항적인데 미워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저희랑 그때 색깔이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노래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The boys were super thirsty Drink all the water you need Oh, yeah Yes, drink water No, but Usu wrote this song and he got the inspiration from the Italian soccer player Bala Otelli and he had that on his shirt, Why Always Me and he's kind of like, he's kind of mean, you know but you can't hate him so he got that inspiration from that kind of character that he knows and why don't we read some of the messages that your fans sent us 저희 메세지보다 이제 팬분들이 메세지를 좀 많이 보내주셨어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Kira from Netherlands Hi, Kira! Hi, Kira! Hi, Kira! Congratulations on your debut Thank you I've been waiting and I'm really happy to finally see you all on stage I really love the album, my favorite number on it is With도나야 Oh, BAM! BAM! And, uh, um, second message from Amy from the U.S. Hi, Amy! Hello, Amy! Uh, Amy, I think you are all amazing and I wish you all good luck I will be supporting you and I love you Oh, thank you, to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Athir from Saudi Arabia Wow! Saudi Arabia Uh, congrats on your debut, the album is so great I'm listening to the song all the time And, Usu, can you say, I love you, Athir? Oh!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God bless you! Say, Athir한테 I love you, 좀 해주세요 네 I love you Oh! There you go! And, Tiaaki from Malaysia Malaysia! Malaysia! Hello! Uh, do you guys have any collaboration that you want to do in the feature? And with who would you want to, if you guys could? If you guys could? 앞으로 collaboration 같은 걸 할 수 있다면 누구랑 제일 하고 싶은지 궁금하시다네요 음, 콜라보레이션 우수씨는 일단 곡 작업도 하시니까 뭐, 이분의 곡을 써주고 싶다 이분이랑 듀엣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자 가수분들 중에서는 뭐, 사실 제 친구이기도 한데 에일리라는 친구 오! 에일 같이 해 보고있죠 그 친구는 이제 파워보컬이잖아요 하하 뭐, 제가 파워가 넘치는 보컬은 아닌데 그 친구도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소울이 그런 소울이 되게 좋아서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우수씨는 에일리와 함께 collaborate 이는 미국에서 다른 가을 수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는 꼭 콜라보를 원하겠다고 생각하겠는데요. 이륙은 뭐죠? 저는 가까이 있는데요. 저는 원래 에이스랑 친구 사귀었어요. 꼭 나중에 우리 둘이 무대에 서보자 라는 게 있었어서 콜라보를 저는 에이스랑 나중에 같이 콜라보를 하고 싶어서요. 네, 유닛을 하고 싶어서요. 이륙은 사실, 이륙은 에이스가 꽤 친구들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같이 스테이지만 같이 콜라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이스와 함께 콜라보를 하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는 형님의 사랑이에요. 희재씨는? 저는 크러쉬 선배님과 꼭 해보고 싶은 게, 저는 약간 발라드 감성이긴 한데, 크러쉬 선배님의 리듬이나 소울 장르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같이 해보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색깔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희재씨는 크러쉬와 함께 콜라보를 하고 싶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희재씨는 약간 발라드, 그리고 크러쉬는 아주 R&B의 소울이였어요. 하지만 그 장르의 뮤직비디오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크러쉬와 함께 콜라보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스, 당신은? 저는 G-Dragon 선생님. G-D. G-Dragon 선생님. 하하하하. teacher. 예. G-Dragon 선생님은 teacher. 보고 있나, G-D? 아,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팬이기도 하고, 저랑 한번 랩을 같이 한번 힙합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힙합 젊르를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 힙합 젊르를 한번 해봤으면 랩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G-Dragon이랑. 다 열받죠. 느낌이나 머리 색깔도 이 색깔이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알 수 없겠지만 많이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선배님. 그 전에 프로모션 그거 보시면은 좀 더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하하하. 프로모션 영상은 자주 보지 않기로. 네, 그거 몰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에이스는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콜라보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힙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약간 비슷한 바이브. 그래서,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르바이트에서 찾아봤습니다. 안녕, 아르바이트. 아,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정말 매스 앨범을 좋아해요. 모든 노래 듣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히제씨. 네. 히제 내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트 좀 만들어주시래요. 아르바이트 씨한테. 아, 그거밖에 안됩니까? 아, 그거밖에 안됩니까? 더 크게! 더 크게! 그거밖에 안됩니까? 아, 몰라, 가서 이렇게 해야 될까? 더 크게! 더 크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에이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에이스 기림? 에이스 기림? 에이스 기림. 에이스 기림이라는 닉네임을 지어주셨네요? 아, 네. 에이스 기림? 에이스 기림. 에이스 기림. 마음에 드신다고 물어보는데요? 음, 에이스 기림. 에이스 기림. 약간 제가 머리 색깔이 아이스크림 같아가지고. 비춰주신 것 같은데. 아, 에이스 기림. 마음에 듭니다. 예, 를 좋아해요. 에이스 기림. 에이스 기림. 에이스 기림. 에이스 기림. 에이스 기림. 에이스 기림. 안녕, 엔릭. 엔릭. 네, 잘생 crap. 건배주셔서 주의 데뷔 акirings 저는 Arrow 참여서 와우 예, both of you can just say, 하이 엔릭 모두 다나 같이. 3, 4, 안녕, 엔닉. 여기가 있어요, 엔닉. 그럼 더 질문을 드릴게요. 메시지를 좀 더 후에 읽어볼께요. 희제, 너가 어렸을 때 음악을 시작했을 때 어렸을 때 그리고 너가 아주 믿을 때 연기나 무대,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걸 할 때 되게 자신감이 넘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뮤지컬들을 하셨었어요? 중고등학교를 이제 다 연기 전공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뮤지컬을 학교에서 많이 자주 했었고 와우! 예, 땡큐! 그렇게 큰 극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못 해봤지만 소극장에서 이제 관객들을 모셔놓고 한 적이 있죠. 한국 창작극도 많이 했었었고 외국 작품도 하긴 했었었는데 다수의 작품으로? 네, 다수의 작품으로. 네, 다수의 작품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중고등학교를 시작했었고 중고등학교를 갔었고 그는 퍼포밍학교를 갔었고 뮤지컬을 했었고 그리고 그는 그는 한국에서 많은 한국의 뮤지컬을 했었고 외국의 뮤지컬을 했었고 외국의 뮤지컬을 했었고 한국에서 출연한 뮤지컬을 했었고 외국의 뮤지컬을 많이 들으시니까 한번도 안해봤는데 트랜스포머 성대모사를 한 번 해봤는데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로봇을 연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약간 뮤지컬 이런 거 하셨다고 그러는데 로봇 연기를 하시네요 아, 이게 다 공연 연기의 한가... 근데 이거는 멤버들도 제가 안보여죠. 제가 지금 직흥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 그래서 이는 처음에 이 영상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 샹웅케에. 멤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트랜스포머 디알로그 할 수 있어요. 그냥 느낌만. 트랜스포먼들과이의 sens. 저의 냉정합니다. 메가트론이 디셉티콘을 부르는 그... 오, 메가트론은 디셉티콘을 불러요. 디셉티콘! 갑니다. 디셉티콘!!! 아, 그리고... 너가 시기가 있을까요? 아니, 너무너무... 또 있습니까? 옵티무스 함. 그냥 느낌요. 롤. 롤. 롤 P' 범블비 하지 그럼 범블비? 말을 못하잖아 범블비 말을 못하잖아 범블비는 말을 못하잖아 음식을 좀 얘기해 볼께요 음식! 이제 음식 얘기할 때가 됐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돌아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씩 돌아가십니까 누굴 모든 종류의 누굴 영어는 정말 좋아요 모든 종류의 누굴 역시 음식 얘기를 하면 영어가 더 잘 나올 것 같아 영어를 말하잖아 영어를 말하자면 음식을 말하자면 왜 누굴을 너무 좋아해? 음... 한국말로 이제는 네? 목넘김과 씹는 감 국수는 일단 그냥 밀가루를 좋아해서 국수 라면, 쌀국수 뭐 칼국수 냉면 그냥 다 좋아합니다 알간랄이 누굴의 누굴 그리고 그의 특징과 그의 느낌도 그의 느낌도 그의 느낌도 좋아해요 라면, 라면, 다 네 에이스 에이스, 너 뭐에게? 저는 비프 소고기 와우! 미쳐요 정말 소고기 있으면 정말 좋은 비프 예스, 그는 비프에서 속 Small 지었죠 쑥쑥 대신 하겠지. enchanted 하겠지? 제 좋아하는 거에요 와우, 이육 저는 면좀류 저도 다 좋아하는데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주식이에요 잠시 새끼 라면 다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시랑 되게 좋아해요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라면을 3일에 먹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나도 라면을 좋아해요. 진짜 먹고 싶다. 라면을 좋아해요. 우수, 너는? 라면과 피자 좋아해요. 라면과 피자! 라면과 피자. 라면과 피자. 라면과 피자. 음식을 많이 배고프죠. 음식 얘기하니까. 그러면 라이브를 바로 해야죠. 와우. 퇴자로 보여. 제 아티스트가 배고프니까. 그들을 노래할 수 있어요. 라이브를 노래할 수 있어요. 이 곡을 소개해드릴까요? 저희 라이브곡. 두 번째 라이브곡. 타이틀곡이죠? 네. 곡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타이틀곡은 약간 그거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곡입니다. 뭐 블루지한 피아노 반주와 날카로우면서 어두운 기타리프가 함께 가미되서 굉장히 강렬한 남성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곡은 마스클리니티의 이름을 마스클리니티의 이름으로 그들을 노래할 수 있어요. 아주 블루지한 피아노 좋은 앨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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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이면 눈을 꿔 감고 널 갖는 꿈을 꿔 더러운 세상 위에 춤을 춰 우리 몸이 가는 대로 아침에 꽃 뜨고 많은 태양이 긴 밤을 깨우네 다침했던 어제의 결심이 그저 무색해지네 다 외웠어 이미 같은 라파토리 가시돈 눈물 주로 날 밀어내 난 내 기다렸지 You were supposed to be there Get away, get away, get away 낯설어 니가 미쳤지 내가 차가운 널 아직도 못 잊은 건 죄야 다시는 널 못 가진다 해 그 말이 날 더 괴롭게 해 Because of you So I can't argue, I will wait for you 그냥 모른 척해 패배감에 절어간대도 So I can't argue, I will wait for you 그만하기엔 돌아갈 곳도 없어 난 가지가지 해봤자지 매일 똑같이 또 반복될지 집 바퀴 돌듯 진짜 미친 거지 결국엔 제자리 걸음걸이 달라지는 건 나의 눈빛 너랑 병에 걸린 약도 없는 거야 너와 다른 놈을 찾아봐 나만 한 눈도 없으니까 너만 볼 테니까 다 외웠어 이미 같은 라파토리 가시돈 눈물 주로 날 밀어내 너네네 기다렸지 You were supposed to be there Yo, get away, get away, get away 가설합니까 미쳤지 내가 차가운 널 아직도 못 잊은 건 죄야 다시는 널 못 가진다 해 가진다 해 그 말이 날 더 괴롭게 해 Because of you So I can't argue, I will wait for you 그냥 모른 척해 패배감에 절어간대도 So I can't argue, I will wait for you 그만하기엔 돌아갈 것도 없어 난 I'm so sad, I feel so, I don't know I'm so sad, I feel so, I don't know 내가 차가운 널 아직도 못 잊은 건 죄야 다시는 널 못 가진다 해 가진다 해 그 말이 날 더 괴롭게 해 Because of you So I can't argue, I will wait for you 그냥 모른 척해 패배감에 절어간대도 So I can't argue, I will wait for you 그만하기엔 돌아갈 것도 없었나 So I can't argue, I can't argue, I will wait for you But I can't argue, I will wait for you 이 노래에 대한 작곡의 작곡을 만들었을때 작곡가 형이 저한테 써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될지도 몰랐고 사실 제가 힙합 랩은 많이 써봐도 가요곡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써봤는데 딱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애착이 가죠 자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되게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실거 같아요 다양한 모습들은 음악!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할 수 있다면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공약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분들이랑 음악방송에서 1위를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재미와 그런 걸 드리기 위해서 보컬과 랩, 파트를 바꿔서 부르는 건 어떨까? 무대 위에서 한번 저와 우스가 랩을 하고 이 둘이 우대를 하고 그렇게 색다른 시도를 한번 1위를 하고 바로 자, 그러면 그걸로 갑니다. 만약에 그 날이 온다면 저희 사운드 케이스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합니다. 네, 지키겠습니다.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할 수 있다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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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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